시라쿠스 왕국의 피디아스 시라쿠스 왕국의 피디아스는 디오니스스 왕의 폭정에 항구하다가 반역죄로 사형수가 됐습니다.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나고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왕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핑계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그의 친구 데이몬이 피디아스가 돌아올 때까지 대신 갇혀있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날짜에 피디아스가 돌아오지 않자 대신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피디아스가 숨을 몰아서며 달려왔습니다. 오는 길에 해적을 만났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적의 공격을 피해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왕은 두 사람을 모두 사면해 주었습니다. 유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낌없이 목숨을 내준 친구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